둘 다 기절 하나 하나 오른쪽 창고 하나 더 오른쪽 창고 라스 오른쪽 창고 라스 한 번 멀리 쪽이야 멀리 면었어 오른쪽 벗게 나오는 거 벗게 이렇게 갈게 들어와볼래? 십 둘 남았어 북쪽 아파트 여행 아 저 사이 규모야 나도 쏴줘 너희 앞에 하나랑 저처럼 다 나와주세요 안녕 입 belt기전 어 나 하언병 갔다 어 네시까지 네시까지 한 번 창문 태고 있다 아 한 번 창문 아 왼쪽 창문이구나 오른쪽으로 이동 퓰 B1 퓰 B1 F3 FB 어? 야 너 온전해봐! 너 온전해봐 규민아! 두 대가 찾았어! 야 뭐야 재현이랑 똑같이 생겼다 맛있다! 아 좋았나 일로 나오고 있어 좋은데 좋은데? 4명 타 있어 다 빼라 왔어 한편 없어? 한편 없어? 더 붙은 거 없어, 사본쪽 어 뭐야? 집이랑 빠지기 쉽네 집이랑 등선이 연결돼있고 빠지던가 기잘 둘 다 기잘 집으로 다 뛰어 내려갔었어 난 팀에 난 거 아니야? 차가 남기네요 폭탄다 일단 살아 조유기 폭파 이거... 연막 피가 붙어있는가 해봐 연막이 없어요 두 명이서 째는 중이야 아 지랄 아 저 꼭 조이 돌사에서 싸용 둘이서 내민다 연막 왼쪽 하나 기자 연막 오른쪽 왼쪽에 있던 애 뒤로 빠졌어 내 머리 오른쪽 머리 연막 먹고 있어? 시간을 길게 까놨어 나 죽을 수 없어 넘어가야 돼 서브에 차있어 차로 와 아래로 내려와봐 빨리 빨리 푸시한다 빨리 푸시한다 빨리 푸시한다 차 붙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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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 기다려봐 세대 막타 막타 안 돼? 그냥 먹어 킬은 거의 다 채웠어 이제 나 7킬이야 M24 쏘리 오 쏘리 피 한 번 채워봐 차 좀 살릴게 홍대 못 갈게 간다 머리 봐서 머리 봐서 뭐야 아 얘네가 푸시 간거였네 아 고라네 M24 아직 4번에 있어 나 팩스로 온거 얘 5번이었는거 같아 팩스로가 왔다 팩스로가 왔다 어 1번 얘 맞는거 같은데 색깔이 색깔이 맞는거 같아 그대로 얘 하나밖에 체크하는데 나 봤어 아 5번 맞네 오케이 오케이 형 연막길 친다 이제 어 내가 연막 너한테 다 버려줄게 너가 차라리 한 번에 아 4번에 난 최선을 다했다 오! 네? 오른쪽 땅에 비해 4번 앞이 쪽 나이스 오! 똑같은데 하나다 기재시킨거 살짝 왼쪽 수불 내발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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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말해 오! 갈 수 있을까? 11킬 채우긴 했는데 이것만 왼쪽 왼쪽 뭔데? 불기절 상태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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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서 에프라니 쓸어봐야겠다 라스 하나 라스 하나 라스 하나 라스 하나 살렸으면 둘이다 못 살렸다 바클 났어 라스 하나 라스 하나 진짜